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매력들은 이 극이 굉장히 유쾌하잖아요.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감동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아까도 이정화 배우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또 앙상블의 멋진 군무 그리고 또 숨이 막힐 듯한 검술 많은 또 볼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관객들이 숨을 쉴 정도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아까 막 진작했습니다.